네 감사합니다. 가수 이찬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은 정말 훌륭한 가수분들께서 함께하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이 큰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무대 뒤편에서 대기실에서 오랜만에 만난 우리 동료들 얼굴 보면서 인사를 나눈 것에 큰 의의를 뒀는데 이렇게 또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제가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무대에서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기까지에는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. 저희 회사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,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 덕분에 이상 정말 값진 상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찬스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. 온의 언사 고맙습니다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